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세기 44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눈물로 엉킨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동기관들이 다 만났습니다 그것은 요셉만 압니다 20년 동안 눈에 짓물르고 심장을 띠게 했던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많이 컸구나 너나 나나 늙어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눈물이 엉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만 오시면 다 만나는구나 아버지의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만나면 애국 총리인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으려면 집에 가면 베냐민의 빈자리 여러분 사람은 있을 때에 잘 모릅니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 압니다 눈물로 엉켜진 이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천국의 그 빈자리 우리에게는 천국의 약도를 게시록으로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게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내 성질대로 살아보면 넓은 문으로 가겠지요 근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눈물을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하고 맞추는 거 내가 일단 예수님하고 맞춰야 가족도 맞춰주지요 내 자신을 예수님 마음으로 맞추기 위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야 예수님이 나하고 맞춰주시면 내 가족을 위해서 그때부터 맞추는 것입니다 눈물이란 말이 즙이 나오다 그랬잖아요 즙이 나오다 오늘 보면 이제 18절부터 강해나갑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유다가 지금 상세히 설명을 해요 이걸 듣고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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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절에는 막 울어요 요셉이 이제 큰 소리로 1절 2절에 울어요 그러면서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다가 설명한 것을 요셉은 다 알아요 아버지의 아픔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죠 유다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기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입니다 일단 요셉을 안정을 시키잖아요 총리를 예의를 갖추잖아요 상처받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예의를 못 갖춰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와야카시 그때의 그에게 강요하였다 그때의 그에게 짐을 치웠다 직역은 이거예요 고전시부려는 가까이 가야 이건 뭐죠 가까이 가는 건 관계성 회복이에요 가까이 가야 비밀스러운 말도 하죠 가까이 가서 와이케 시 개성용법 접사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탄수 원형은 나가십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이 자꾸자꾸 커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악한 영이 유혹을 안 해요 완전히 이기는 게임이니까 자기는 지는 게임이니까 니팔 미완료 명령 부정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순 수등형 명령형 부정사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명령형 부정사는 뭐예요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고전시부려를 가보니까 뭐뭐에게 강요하다 뭐뭐에게 짐을 지우다 가까이 가야 상담을 얻잖아요 상담은 여러분 기도를 짐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혼자 못해요 그러나 지도자는 키,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에서 병이 들면 점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끌어당기다 접근하다 호팔령은 이르게 되다 수동사역형 바치다 왕하 4장 21절 가까이 가는 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하다, 선물하다, 미치다, 결합하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가까이 가도 뭐라고 그런 겁니까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귀에 그죠 그러니까 속삭인다는 거죠 유다가 자기 막내 동생 요셉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막내는 베냐민이지만 멀리 내다보면 이제 막내 동생 있잖아요 그러면서 빼오주 귀에 볼볼리 전치사 빼 명사 여성 쌍수 연계형 귀는 두 개잖아요 그래서 쌍수인 거예요 원형은 아잔 날카롭다 그죠 귀는 날카롭게 들어야 어떻게 되죠 해석을 잘해요 듣는 것으로 해석하니까 듣는 건 귀로 듣고 해석은 머리서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가슴에 서서 감정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알 아에르 아페카 그죠 오늘 보면 예우다 유다가 그죠 유다는 뭐죠 찬양하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하다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찬양하면 일단 내 영혼이 씻어집니다 가사를 믿음으로 바꾸고 멜로디를 은혜로 바꾸고 이것이 결합이 되어졌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동은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에무션 손해보는 겁니다 와이 유무리우 그죠 그리고 그가 부탁했다 말했다 또 명령하였다 명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 아도니 그죠 아도니 그죠 내 주요 그죠 내 주요 주라는 것은 아돈 그죠 다스리다 다스림받다 이런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다스림받는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가 다스리려고 다스린다는 것은 왜요 이런 게 없습니다 처방은 곧 응답이니까요 처방은 곧 응답입니다 그 처방을 싫어하니까 응답을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가난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처방을 가난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 가면 열두지파에 소속이 되어져서 내 땅을 분배받아요 어떻게 분배받죠 운명대로 제비뽑기에서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출생하자마자 뭐를 정해놔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다 정해놓습니다 그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업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을 버려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 전도를 잘 하지를 못하면 고난받게 만들어요 목적이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는 선교지가 직장이거든요 직장 그죠 그랬다가 주일날 와서 다시 안식을 해요 그래서 채운다는 거죠 그죠 내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해 드렸을 때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메오즈네 아도니 그죠 내 주의 기회 금방 말했죠 날카롭게 말한다는 것은 설명을 잘 해드린다 소리는 말이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분하고 알고 있는 거 다르니까 그 상황성을 잘 설명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위알 위알 아카페 당신의 노후를 품지 마소서 직역은 코가 벌렁벌렁하여 진다 그죠 내 소리를 들으면 코가 벌렁벌렁해진다는 거죠 이제 애굽의 진짜 총리라면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주의종이 아니라면 그런 상담을 해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고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건데 네 여기는 지금 내담자 유다가 상담자 멘토인 요셉을 찾아서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총리라고 생각하니까 총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장반지 그 즉시 방면도 할 수도 있고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되죠 진리가 나의 고민을 자육해 주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걸 자육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모르게 초조해졌으면 초조한 일이 생겨요 그냥 선포를 받았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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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 이것은 코가 삐뚤어지다 코가 벌렁거리다 코가 짧아지다 이것이 노운 것 많은 거예요 노우라는 거예요 그죠? 노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종적인 차원으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기 카모카 기팔로 기 카모카 기팔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 카모카 기팔로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라는 말은 큰 집 왕궁 이런 뜻이에요 큰 집이라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19절로 가죠 이전에 대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진짜 베냐민은 편안하게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감옥에서 연단을 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래 똑똑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겸손은 여기서 감정을 정리하고 말을 해요 감정에 사무치면 정리되지 않은 말이 막 나와요 그거를 모욕한다고 그래요 모욕 모욕죄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서 20절로 가죠 이제 우리가 내 주께 아리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이런 거 설명하지 안 해도 되는데 다 그냥 들어요 그죠? 과정을 보려고 그래서 재판할 때는 그만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다 들어요 왜냐하면 억울함을 없애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얼른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노인이 있으니 그죠? 와이 노멜 그죠? 그때 우리가 대답하였다 그죠? 에트 엘 아도니 내 우에 계신 다스리는 자에게 그죠? 내 주요 그죠? 에라 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압자켄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부 아부 결정해 주다 시부려 1번이 아버지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1번이고 집에 계신 아버지도 1번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우임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늙으신 아버지 자켄 그죠? 자켄 늙다라는 말은 자켄입니다 자켄은 자카니스로 됐다고 그랬죠? 턱수염이 나다 노인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지금 야곱이 키도 잘 멀고 그죠? 잘 듣지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동물한테 찢어 죽은 줄 알아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열 형제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여러분 겁나면 감추잖아요 네? 말을 숨기잖아요 지금 열 형제들이 숨긴 거거든요 그래서 비참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들춰내 자신들에게 들춰내기 위해서 오래 참으세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공모는 30세야 돼야 돼요 민숙이에 보면 그래서 30 될 때까지 참아요 제가 볼 때는 30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3과 세상의 만전 숫자 10으로 3 곱하기 10은 30인데 이거는 철드는 나이에요 영적인 철드는 나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교회에서 얻으면 신앙 공무원이에요 그죠? 천국 공무원입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천국 공무원으로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늙으신 늙으신 아버지 그죠? 왜 레드 채무 그리고 늙을 때 낳은 자녀 그죠? 늙었을 때 나이 많이 먹었을 때 낳은 자녀 누구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이요 요셉을 설명하려는 거잖아요 요셉은 들에 나가서 죽고 이제 하나 그 베냐민 있는 거 데려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랬다는 상황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다음에 양식 살 때는 꼭 누구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거라 그죠? 그리고 몇 년 기다렸어요? 7년을 또 기다려요 요셉이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림입니다 당장 데려와 이래도 됐는데 그 인고의 세월을 참는 거예요 어?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애급의 총리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노인은 노인은 제쿠님 그죠? 명사 남성 복수 원영도 제쿠님 문장도 제쿠님 자 개네 소리 턱수염이 나다 늙다 나이가 많다 아버지는 노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늙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있으니 그죠? 있으니 우리에게 대결이 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그죠? 있으니 보다는 계시니 라고 번역한 것이 더 낫을 것 같았어요 그죠? 문장은 애씨입니다 실명사 애씨는 뛰어나다 두드러지다 존재하다 아버지가 존재해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가 존재해 계신다 그래서 이일 계시다 장세기 28장 16절에는 계시다 로 번역이 됐습니다 장세기 28장 16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신이라는 말은 소유 소유물 재물 이런 것도 번역됐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노인이여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 청년은 옛날에는 이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가탄 그렇죠? 가탄 무시해도 되다 그렇죠? 가탄 왜아유 매트 또 그의 형은 죽었고 그렇죠? 이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었는데 요셉이 죽었다 지금 상황성을 설명하는 거죠 네? 왜아유 매트 죽었고 그렇죠? 죽었고 합니다 원형은 무트라고 했잖아요 무트 절박한 운명에서 포로가 되어져서 포로가 되어져서 구출을 기다리는 포로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꺼지다 사라지다 절망하다 낙담하다 이런 말로 그래서 시체 그 다음에 죽음 송장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담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자 형은 죽고 매트 그렇죠? 죽고 동사 가령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형이 죽었다는 것이 어떤 사건으로 죽었는데 스스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죽은 거예요 수동대로 팔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운명은 이런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형은 무트 절박한 운명에 구출을 바라는 포로 하나님의 구출을 바라는 표현 그래서 꺼지다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무감각해다 그러니까 지금 처방을 주는데 무감각하면 죽은 영혼이 된 거죠 그렇죠? 내 문제잖아요 처방 준 사람은 절대로 책임을 안 져요 못 져요 왜 멋집니까? 따로 따로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각자 각자 천국을 소유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가 보곤 17장 1절에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래요 비아냥거리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엔니라는 전체사를 썼어요 카르디아라는 마음으로 안 썼어요 엔은 시간, 장소, 관계 전체사예요 의향, 목적, 소원 이런 전체사입니다 그럼 우리 천국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어요? 믿음으로 있어요 가나한 땅이 가나한 땅은 캐나한 낮추다의 소리가 됐잖아요 낮추지 않으면 기가 안 열려요 교만해지면 해석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해석하는 만큼 믿음이 생겨집니다 환상의 자기압수표에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이 수표받았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금액이 달라요 그 앞에 성경이 자기압수표니까 백지수표니까요 그 다음에 좌절하다, 낙담하다 우상, 죽은 신 그 다음에 망하다, 낙담하다 시체, 송장, 죽음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일단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형, 나 지금 살아있어 나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45장 1절까지 참아요 이런 거를 쭉 듣다 보니까 감정 억제가 안 되니까 그 직원들을 다 내보내요 그 수화들을 다 내보내고 이거를 다 벗어버리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최저희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자 그의 어머니 압니다 레모임 관계 불불리 전치자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관계는 안 끊어져요 이 땅에서는 천국 가면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다 나오죠 천국 가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왕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사 여성 단수 남성 3위생 단수 원정은 M입니다 어머니, 어미는 명사 여성 연계의 영예수혈이 됐습니다 고전 10일에 가보니까 길의 출발점 길의 분기점 길의 갈래 그래서 어머니가 잘 아버지가 다뤄준 거를 어머니가 잘 이걸 조절을 해줘야 돼요 고전 10일에 가니까 길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어디로 갈 거냐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호도수 정관사로 정해놓은 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사명이에요 그 사명 정관사로 정해놓은 그 사명 사명에 흥미롭고 재미를 느끼는 걸 은혜라고 그러고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시켜야 하는데 막 싫어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가난 마귀만 톡지덕지 붙는 거예요 이왕이 하는 거 즐기자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단다 이왕이 하는 거 시카라를 탁 언제 해? 이러면 끝날 지를 않아요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아해부 그렇죠? 동사 가령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단수 점이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였나이다 그렇죠? 원형 아하부 원형 묘완령 고전 11회 가보니까 자발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다 자발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다 뭐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네들한테는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그렇죠?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거는 아나님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으시는 분도 있어요 뉴스 보면 때려서 어떻게 하고 그러잖아 요새 무서운 부모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해부에서 아가페라는 사랑이 여거에요 여거 시부려는 아해부 그렇죠? 원형은 아하부에요 아하부 헬라는 아가페 그래서 기뻐하다 사랑은 기쁜 거에요 예레미야 14장 10절 나만 기쁜 거에요 저쪽은 안 기뻐요 자식은 왔어 근데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으면 똑같아요 부모에게는 그런 거를 주셔서 그렇죠? 피엘령 분사는 친구에요 세가리 13장 6절 그래서 즐기다 연애하다 좋아하다 좋게 여기다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그렇죠? 기뻐하다 사랑을 입다 사모하다 사랑스럽다 명사로 연애 호세하사 3장 1절 정든자 친구 벗 역대야 20장 7절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20절이 뭐라 그래요? 그 영혼 죽고 그의 어미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였더니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에요? 베냐민 와이탈레르 그렇죠? 개성용법 접수다와 동사 니팔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남긴 것은 그렇죠? 남긴 것은 그 뿐이다 니팔형이니까 신적 단순 수동형이죠 하나님이 베냐민도 데려갈 것 같으면 데려갔을 텐데 신적 단순 수동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더 성숙해지라고 원형은 아타르 고전 히브리로 가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호흡 재산 자손 복 축복 동작물 이것이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거절하는 것이 불순종인데 순종 오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할 거야? 도대체? 그렇죠? 내 엄마 맛도 와! 그렇죠?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초과하다 남다 풍부하다 원형은 초월하다 누구를 남겼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줄 사랑을 베냐민한테 두 배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다 결혼을 해가지고 분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아셸이 이거를 다 알고 가가지고서 아셸 딸한테 그래요 또는 이렇게 피올라를 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말해라 우리 삼촌 요셉은 총리 되어져서 살아서 돌아온대요 우리 삼촌은 애급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살아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야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데라 치고 그 놈 거짓말이라도 듣기가 좋네 왜냐하면 살아서 만나고 왔잖아요 아셸이 살아서 만나고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다 하면 까물어져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비올라로 연주를 하면서 우리 삼촌은 요셉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노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도 지혜스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감정이 격했겠어요 요셉이 자기가 궁금한 것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데려와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지금 이제 요셉을 만났는데 그 보따리를 다 풀고서 지금 마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따리를 풀고서 그런데 누가 뽑힌 거예요? 베냐민이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내가 여기 남겠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사명자가 이러면 교회는 튼튼해져요 개인 유익을 계산해가지고 마귀병 걸려가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고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개시 종교인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다 보니까 자, 데리고 내려와서 호리두우 그렇죠? 뭐를 데리고 내려왔대요?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죽게 말씀드릴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애 데리고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요셉처럼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동사 11 명령형 남성 2인칭 복수 남성 3인칭 복수 원형은 야라드 고전 10으로 가보니까 기울다 쇠하다 그렇죠? 데리고 가는 거지 기울다 쇠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죽게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서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데려왔다 이 말이죠 왜 데려왔습니까? 양식을 또 사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권세한테 꽉 붙잡히니까 영적인 양식은 뭐라고 했죠? 오늘 보면 얌타하트 이게 자루라고 그랬잖아요 자루는 뭐예요? 펴다 펼치다 영혼이라고 그랬죠 영혼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운명을 많이 가지고 가야 세상에 나가서 좋은 운명을 또 만나요 그걸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계속 되돌이피는 건 뭐냐면 잔, 푸대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20일 우리가 내 죽게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지 못한다 라조부 라조부 관계불불리 전치사 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관계불불리 전치사 개시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불러드렸잖아요 어마무시하잖아 관계불불리 전치사 리를 잠깐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관계불불리 전치사 리는 방향, 상태, 변화, 운명, 목적, 필요성 필요성에 맞는, 적합, 일치, 용도, 적용, 자격, 성질, 능력, 원인 그 다음에 감정의 대상, 보수, 교환, 보상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오지요 좋아하는 거 나오지 않아요 보상 관계가 있어야 보상을 해주지 보수를 해주죠 그래서 떠난다는 것이 동사, 가령, 어떤 사건으로 떠나는 거죠 떠나면 안 되는데 갈령 가라고 오지 않아서 스스로 가는 거죠 능동사역형이니까 부정사 절대로 안 돌아오죠 연계형 모든 것이 다 떠났어요 원형은 아자부 고전 히브레가 보니까 멀다 독신의 미혼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막하다 버리우다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독신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인은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떠나지 못할 지니 그렇죠 원형은 유 칼 그렇죠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데리고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을 그렇죠 베냐민이 가면 난 죽는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아이에게 무슨 저주가 떨어졌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가 미련에서 받는 고난은 내 앞날을 예측을 못해요 지금은 요셉이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저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고난이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단을 하기 결단을 요구하는 고난이잖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오해에 사무쳐서 하고 싶은 말 다 알아 요셉이 다 아는데도 요셉이 다 알고 있다니까 자기 얘기니까 그것도 모르고 또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입을 보니까 너무 정직하고 너무 진실해 너무 또 간절해 자기 생명을 베냐민하고 바꾸려고 그래 어쩌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를 팔 때도 저 유다형이 그러더니 베냐민 때도 이러는 거냐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셉이 45장 1절이 이제 무너집니다 형님들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엉뭉읍니다 전에는 방에 가서 울었지만 여러분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가 요동치는 역할을 합니다 약홀만 하고 약홀만 하고 마칩니다 원형은 약홀입니다 원형 미완료 복수 인칭어미 활용 부정사 연계형 고전 히브로가 보니까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다 이것이 뭐뭐뭐를 하다 이 말이에요 할지니 그러면 한다는 게 뭐죠 능력입니다 신명기 9장 26절 부사로선 임의로 민숙이 22장 38절 반드시 삼일상 26장 25절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임의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를 떠나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 아이는 그 아이는 한나르 그 아이는 누구죠 지금요 베냐민입니다 이것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한나르 정가다 단모음화 명사남성 단수 단모음화로 쓴 거를 보니까 지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장모음화였으면 해결이 못 돼 45장의 요셉이 안 풀어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려고 쌀쌀 맞는 거로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반응을 섭섭한 거로 온 거예요 그럼 안 끝나는 거지 근데 유다는 정직하게 친절하게 그죠?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잖아요 부탁을 했잖아요 나르는 3단계 아이는 3단계 나르는 아이라고도 번역됐고 청년으로도 번역됩니다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어디서 들어가야 되었느냐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면 꼭 대구를 하잖아요 예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원전에 보면 딱 다 온다니까 틀림없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한데 부지 부모님들한테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겸손은 하늘나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물은 흘리긴 흘렸는데 엉켰습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전국에 가야 될 사람이 못 가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주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흘리셔서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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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